사진자녀 상속세 관련 이미지, 지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 제도가 드디어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속세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상속세 제도가 자산이 많은 가정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재검토하고 시대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자녀 공제 확대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자녀 1인당 상속 공제액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속세 제도에서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세 부담이 컸던 반면 이번 개편을 통해 각 자녀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가정 내 자산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편안은 특히 중산층과 상류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기대효과 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가정 내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산을 보유한 가정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 경제활동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촉진되면서 젊은 세대가 상속받은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가정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관련 이미지, 종부세 개편 보류 결정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이번 상속세 개편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은 보류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장의 개편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부세 개편이 필요성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많은 가정에 큰 세금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보류 이유 정부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개편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시장 안정성 유지, 갑작스러운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종부세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 단기적인 세제 개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제의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견전 문가들은 종부세 개편 보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보류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제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과 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제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을 시작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자산 이전의 촉진과 종부세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종부세 개편은 보류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